아니, 어? 우리 느그, 느그 젠틀맨 형님도 달아줬는데 형이라고 못 달 거 있어요, 그쵸? 그치? 그래, 우리 느그 젠틀맨 형들 다 달아줬잖아요 아이고, 쥐바, 그걸 또 맞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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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돌아와 설마 이 찍었는데 이 안 쓴 거 아니지? 어? 어 뭐야? 어, 썼썼썼, 빨리 스펠질 압 설계를 위한 거였어 설계한 거야? 어 제가 채팅으로, 병신, 어? 롤도 못하는 새끼 치는 순간 엥키가 빠져가지고 롤을 누르는 순간, 점멸이 나 지저치 지저치, 지저치 아, 나 개꿀이야 개꿀이야, 개꿀 야, 룰블랑을 어떻게 따냐? 존나 신기하네 아, 안 망가져? 같이 내 무빙 어? 엄청난 무빙 갱빙 이것이 바로 갱빙 그렇죠, 지저제 오저저 보자자 저거 카운터인데? 그치? 찍을까? 와 Q 존나 잘 맞춰 스무스 하구요 아니 거기가 어떻게 학고방이에요 누가? 우레님이 왜 학고방이야? 누구? 우레 우레형님이 왜 학고방이야 많이 보는데 애청자가 내가 10 학고지 맞아 넌 개 학고지 맞아 어 이게 안 맞아? 지금 못가게 하자 남자도 W쓰 안보이는데 지금 못갔어? 지금 못갔어 다이브하지 않았는데? 내가 위에서 Q 날릴게 형 알지? 몰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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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윤아 뭐예요? 어? 어 맛있어 권상이 또라이인데? 그러니까 힐 도박 쓰게 권상이 도박 지리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나 보러가다 해도 되겠지 형?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솔직히 어 잘하는데? 그걸 내가 시키면 한다니까 쟤네 힐 있어 플래시 둘다 쟤네 아니 근데 저거 좀 미친 짓이었어 봐봐 만약에 이즈가 힐 썼지 이즈 살았어 그래서 이즈가 리신한테 조금만 질렀으면 일단 리신 뒤진거야 저거 이즈 플래시도 있었잖아 그냥 이즈가 반응을 못해서 성공한거지 그냥 이즈가 반응을 못해서 성공한거지 그냥 이즈가 반응을 못해서 성공한거지 나 블랙시그 3초 이제 깝쳐야 돼 이 새끼 근데 내가 시위로 분명 선빛 하지 않았냐? 왜 뭐 왜 다오카이 꺼냈지? 이상한 새끼네 아니 나도 모르가나 선빛 박았는데? 무슨 자신감일까 야 무조건 처음에 싸울 때 니가 어 플래시를 먼저 걸어 알았지 쓰읍 그리고 내가 이제 E를 쓸게 여기 플래시 있는데 빨리 잡아봐봐 나 두기 좀 와 플래시 피했어 나이스 아 파직스 파직스 이즈 르프 쟤 뭐하냐 로블랑 신발 신발 뭐 사지 신발 신복 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보니까 리듬한다 나도 리듬할게 에이 제드가 왜 하얀거 내가 봐던 제드보다 지금 르블랑이 십사긴데 르블랑 카타 신드라 대개 르블랑 카타 신드라 라이즈 슈바 라이즈 할 줄 아는 애들 만나면 조져 페이커가 라이즈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냥 인생 터져 그대로 서렌이 안 돼 눈치창 보자마자 그냥 막아요 그래야지 4명 전부 살리거든 하이 쿨인데 플래시 빠져버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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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을거야 나 플래시 덥다 뭐여 상윤이 아 근데 진짜 모르가나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아 그래 모르가나 석고 타는 애랑 나 두어 했을 때 아니 전부 다 젊나 잘 흘렸다니까 아 그럼 내가 모르가나 하면 되잖아 그래 잘하고 있어 아니 형이 형이 시키면 하는데 형이 자꾸 나한테 자신감 활약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쪼라맞지 못하는 거잖아 어휴 어휴 그랬죠 우쭈쭈 그랬죠 우리 누구팀이 이런 슈바 싸대기 싹 싸대기 싹다 자신감 자신감 활약했어 우리 누구팀이 우쭈쭈쭈쭈 우리 누구팀 잘하는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누구팀 잘해요 진짜 아이고 우리 누구팀이 존나 잘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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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쳐마이갖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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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마이갖다 어휴 어휴 미쳐마이갖다 어휴 어휴 미쳐마이갖다 믿어 아 믿어 좀 갱꼬치 형님 3개 고마워요 오 엑소 누나 18개 고마워요 형한테 욕하는데 괜찮아 꼬치 형님 2개 고마워요 어 탑 첫개 핀다 얘들 어 뭐야 고수야 뭐 힘 묻히는데? 어떻게 알았지? 나 여기 있는거? 여기 러블렁 스킬 다 빠졌는데 죽네 평타 천둥에 기다리면 뭐 터지더네 아 봤지 근데 저게 뒤질 줄은 몰랐지 나도 뒤질 줄 몰라서 살짝 안건거야 뱅재형도 뒤질 줄 모르니까 아 진정해 아 이제 2 찍으면 돼 아냐 근데 더블 2보다 Q가 2년도가 더 높아 Q 맞으면 가야돼 이게 Q 찍으면 찍을수록 소팍시간이 늘어나봐 Q 3만 하는게 나 이 새끼들은 존나 웃긴 새끼들이 맨날 못하면 외보냐 내 방송 저거는 거짓말 소리하고 있어 외보냐? 어? 남아도 뭐지? 오늘 방송 오늘 방송 아 상대 탱이 많아가지고 열광 들었어요 아 상대 탱이 많아가지고 열광 들었어요 아 날랑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템 군단 뽑아야되겠는데 쟤네 다 딜러라서 저 새끼들 볼 방송이 도대체 뭔 방송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구원 보호막 그냥 늘어나는데 블랙쉴드 보호막 그냥 늘어나는건가? 그런가? 잠만 부호막 및 체력회복 플러스 10% 이것도 부호막이네? 와 그렇네 좋아 볼스틱 아무도 못아주나? 길 탈차기 뭐야 상윤이 Q 싫어요? 아 상윤이 미쳤어 권상윤 미쳤어 아 상윤이 어둠이 아 그걸 왜 차냐 슈발 아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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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마오카이 안 죽은 거 존나 아깝다 마오카이랑 카드 x2 둘 다 안 죽어서 지금 욕 나왔잖아 와 슈발 어 아 하기싫어 원일 아 원일 하기싫어 아 아 아 원일 하기싫어 슈발 하아 와 안 맞았어 못 맞았다 뭐야 안 돼 아 쟤 왜 들어가 보상은 안 들어가 보장이 쟤 혼자거든 아 잠시만요 아 우리 영훈이 형님 발전사 뵙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간고하이 아 근데 이거 르블랑 하나땜에 마저어템 가는건 좀 아닌것같아 얘가 그래도 조냄모래식이라서 그닥 막 존나 위협적이지 않거든 그니까 차라리 여기서 임피로 빨리 뽑자 열광이라서 라인은 지금 안필요 뭐야 짝충이였어 아 정렬 나오는데 안되겠 거 같지 않아? 어? 다 실패 Q30만 해서 속박이나 길어요 Q속박 3초야 으으아. 사실 싸운다. 동 Pizza는 없어서 아마 바로는 못 갈 걸. 우리 미드 비자. 미드. 와도 없긴 한데 뺄려면 밑쪽으로 그럼 뽑히트 해. 뒤에 나 탈진 있어. 나 솔나리에도 있거든. 아이고 우리 갱코츠 형님 아이고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쥬고쥬고쥬고쥬 아우 쌌다 쌌다 베이비 아 르블랑 카즉스 아 카즉스는 근데 어떻게 합하면 되는데 아 르블랑 이거 큰일났네 와 평타 세대로 와 원딜 진짜 가살하고 싶겠다 아니 저거 스킬 다 피한 거거든요 스킬 다 피한 거야 진짜 근데 그냥 정우와 평타야 정우와 평타 하는 거야 심지어 얼건인데 아니 척은 진짜 저 문제 있는거야.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우리 모드 용 소환해서 용먹고 발원 쪽 압박 시작해도 되는데? 윗만 먹었는데 와 용 좋은데? 아 뺏겼어. 용이 날라왔어. 아니 강타보다 날라왔다니까? 햇빛 구해? 아 이게 안만네. 뭐 뒤에 있어졌어. 수마 양도 먼저 왔어. 발원 치는건 아니었나 봐. 수마가 없었네. 나 핑 찍었어. 우리가 못 봤어. 발원에 입증하느라. 아 나 죽더라도 그냥 완전 그냥 무빵 됐어야됐나? 아 나 아 오우 아 탈진 있어 이런 식으로 싸우면 좋아 잘 나오는데 이게 열광 들어서 그래 열광 들으면 잘 나와 위로 되지 않을까? 마오카이 분신 있는데 맞았다 비즐이 라인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V나 본데? 제드가 누가 딱 하나 잘라주고 시작하면 딱 좋아 방금처럼 그냥 피라도 깎아주면 못 들어오니까 한타 때 내 풍부만 잘 돌면 일 것 같은데 나 구웠나 오긴 하는데 메모샷 하나 하나만 두고 라인 가야겠다 부원 나오고 싸우네 아 아 아 으아 카직스 오빠 너무 아프 야 뭐야 나 전민이 여기 사실 살려줬는데 왜 죽었냐? 그 그 그거 맞았어 이즈릴 궁먹 이즈리올 궁 아 5초 아 뭔가 피바라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카디스한테 살려면? 그치? 그냥 나 내 옆에 있으면 살아 형 탈진이 있어서 아니 르블랑이 문제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르블랑 이 새끼는 그냥 마 아니야 지금 카직스한테 살면서 딜을 넣어야 돼 지금 카직스 영대 쓰거든? 저거 저거 한 번 잡아야 돼 아까 미드에서 못 짜는 게 존나 큰 거야 아니 라인은 안성장이야 방참 한 명밖에 없잖아 성장이 안성 아 누구 감히 빠지면 우리 레드 먹혔다 얘는 신속신이 좋은 것 같아 신속신 가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 할 수 있어 형이 조심해 무조건 있어 나 탈진 있거든? 여기 와드다 아니 방금 시비로 궁 때문에 방금 뽀삐 가임 빠져서 여기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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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왼쪽 위에 카즉스 여기 분신이 굉장히 많아서 한 명씩 더 미세먼지 전문에 빠지면 좋은 것 같다 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아 근데 상현이 원딜러 아니니까 카이스 밑에 카이스 밑에 몰라 여기 있어 원딜러 아니잖아 내가 죽을 갔으면 게임 못 터졌다 루테리아는 10개 주먹으냐 아 루얼하기 싫다 렌타지는 그래도 어? 내가 못해서 죽는 거지만 이건 슈발 그냥 상대가 개새끼들 아 시바 이즈 CS 191마리인데 룸테리아는 또 왜 이렇게 도망하냐 아 아 매니저한테 12권해도 그냥 상대해요 싸우지 말고 그냥 상대하면 괜히 괜히 말싸움하지 말고 그냥 상대하세요 완전 지리고 조지고 니네가 매니저한테 12권 엉덩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엉덩이를 하고 있는데 아 그 심심이 ㄷㄷ 잘나와 뒤에 잘나와 나이가 없는데 잘나온다 잘나나? 어 잘났다 아 카딕스 팀바이 안 죽네 우리 이거 왕룡 되나? 이거 왕룡 모데카이저라서 먹으면 진짜 게임 끝나는데 이거 왕룡 안 돼 왕룡 안 된다고? 됐는데? 아 그러네 아 매드 무비 좀 많이 봐봐 된다니까? 으아 뒤에 뽀삐 뒤에 뽀삐 나일라 이거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깜짝 놀랐네 아 피바라기 가니까 방어력 때문에 이제 라이까지 가면 다 뒤진다 끝났어 이제 장노이 형 장노이 형 프리딜하면 다 죽어 프리딜하면 진짜 다 죽어 나도 그 뭐지 조냐까지만 나오면 나도 포션 잘 잡을 수 천원? 천원만 더 아 랑이 이제 가도 된다니까 아까 빛 계속 잘 나왔어 아 랑이 이제 가도 된다니까 제발 전민혁이 없어 전민혁이 없어 저 춤해야 해 근데 왕룡인데 존나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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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개쎄 바론 안되나? 바론 손상 여기 넘어갔다 출발 출발 어 느렸다 뒤에 카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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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드 대신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나 크지 않아 바로는 가든가 나도 곧 살아나 미친건가? 너 플래시 아 근데 제드 진짜 못한다 폼블러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즈가 피바라기 가니까 여기 미리 필멸작 가야겠다 못 갈거야? 어디 갈거야? 애매한데 그냥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모데카헤즈 너무 또박이다 3부시 없어 어 뭐야 아 시바 잘못 눌렀어 아 어 뭐야 아 시바 잘못 눌렀어 아 아 핑크를 눌렀다가 아 이래서 템창이 많은 문제야 이게 아 예예 아 이겼다 아 근데 이거 내가 내가 어느정도 만든거같은데 아 건상이 개새끼 시비를 무시하다니 버스 맞네 그니까 그것때매 하는거지 띠렝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